안녕하세요. 전원 백수가족의 장남 기우입니다. 생활고속에서도 가족의 만큼은 돈독한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버지 김기택입니다. 무척 좋은 분이신데 직업이 없으세요.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우리 엄마, 성함은 충숙입니다. 아빠를 구박하지만 가끔 보면 누구보다 아빠를 끔찍히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저, 예, 김기욱. 친구가 소개시켜준 과외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아,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예, 이놈은 제 동생 김기정이에요. 얘가 포토샵 실력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왜 미대는 자꾸 떨어질까요? 과연 우리 가족도 고정 수입이 생겨날까요? 우리 아들, 더 먹어, 더 먹어. 지금까지 전원 백수 가족의 장남 기우였습니다. 5월에 봐요. 안녕하세요. 기생충에서 박사장의 아내 연교예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족을 소개할게요. 제 남편은 글로벌 IT 기업의 CEO예요.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유능하고 젠틀한 사업가. 그게 바로 제 남편이랍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젊고 아름다운 와이프. 바로 저 연교예요. 민혁샵 때랑 똑같이 하려다가 물가 상승률 봐서 약간 올렸어요. 우리 딸 다 해. 요새 사춘기라 그런지 힘드네요. 새로운 과외 선생님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우리 막내 다송이. 산만해서 그렇지. 실은 미술 영재거든요. 우리 다송이한테 딱 맞는 미술쌤 어디 없나? 제가 사람 하나 휙하고 떠올라는데. 이후의 이야기는 극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교였습니다. 여러분 5월에 만나요.